독일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을 경험한 나라인데요. 세계적인 저출산 시대에 출산율을 극복한 방법을 만나볼까요? 독일에서 살고 있는 국제부부 제 이름은 서승아고요. 독일에 산 건 한 16년 정도 됐고 마케팅을 담당했고 13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육아휴직 중이에요. 정보를 만나볼까요? 독일의 경우 아빠의 육아휴직 제도가 보편화되면서 출산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재택근무하는 아빠를 위해 엄마와 딸이 외출하는 날. 걸어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어린이 문화센터. 산책하기, 장난감 놀이 등 요일별 프로그램이 다양한데요. 평일 낮에 이곳을 찾은 부모는 대부분 육아휴직 중이랍니다. 독일 여성의 74번째로 70%가 경제활동 중. 어떻게 여성의 커리어가 단절되지 않고 육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택근무하는 아빠를 및 자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 2년에 다시 돌아가고 있는지요. 이 방에 제가 일하는 곳은 3년간의 공간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Patricia입니다. 저는 배워ungshilfer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Antonia입니다. 저는 열정이 일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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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시작합니다. 만약에 또한 열정이 일정되어 있는지요. 2개월의 일정 시간을 받는 것입니다. 이 일정의 일정 시간을 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업을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일정 시간을 원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이 커리어에 플러스가 된다니 놀랍네요. 또 휴직 기간에 경제적 지원도 다양하다는군요. 정부 혜택으로는 일단 모성보호법이 있고요. 임신 출산하기 전 6주 그리고 출산 후 8주 동안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는 거의 4개월 정도 되는데 제가 기존에 받았던 월급 100%를 제 동료 중에는 출산 6개월 전부터 신 직장 동료에게도 100% 기존 월급 그대로 제공이 되는 그런 게 있고요. 이렇게 아이 가졌을 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냈다가 이제 아이가 생기면 되돌려 받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일과 육아 모두를 존중하는 현실적인 제도들이 눈에 띕니다. 이 letzten Zahlen liegen bei etwa 48.000 Geburten. 그래서 네, 5%의 생명은 외국입니다. 이 자리에는 5%의 경우를 환경이 있는 거 frontal입니다. 남권될, 그 다음 상황으로 돌아가warzает. 또 최대한 경우를 환경을 환경합니다. 말입니다. 사회복지 제도가 좋은 스웨덴의 육아 환경은 어떨까요? 스웨덴 여성 10명 중 8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출산율은 1.7명으로 우리나라의 2배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웨덴이 한국에 비해서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훨씬 적은 것 같아요. 많은 육아 부분을 저희 남편이 전담하고 있어요. 아이 밥 먹이는 일, 옷 갈아입히는 일, 목욕시키는 일 등등 매일매일의 육아를 거의 반반? 스웨덴에서 출산과 육아가 수월한 건 아빠의 육아참여도가 높은 사회적 분위기도 크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라떼파빠라는 개념을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피부에 와닿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등원하던 때, 처음 등원할 때 여기서, 이제 첫날 갔더니 저 빼고는 다 아빠들이 왔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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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케이스는 몇 번 봤어요. 대개가 거의 100% 맞벌이 가정이어서 경력 단절이 된다면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스웨덴 역시 맞벌이 가정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들이 출산과 육아에 도움이 된 것 같죠. 어떻게 보셨나요? 육아 환경이 부럽기도 하고 격려해주고 싶기도 하고 어? 나도 육아휴직 신청해볼까? 하는 생각도 드시죠? 당신의 육아휴직 환경은 어떤가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아빠 육아휴직자 수는 4만 2천 명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이 아빠입니다. 10년 전보다 20배 늘었는데요. 하지만 그중 71%가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으로 육아휴직에도 양극화 현상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정민이라고 하고요. 82년생이고 10살, 6살 아이들 아빠입니다. 박정우고요. 8살, 7살, 5살 아들 셋 아빠입니다. 심규성입니다. 86년생이고요. 이제 23개월 아이 한 명 키우고 있습니다. 강혁진이라고 하고요. 82년생, 12개월을 곧 앞둔 아들 강이서를 키우고 있습니다. 손현입니다. 현재 딸 서울을 키우고 있고요. 15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는 육아를 하는 아빠들인데 육아를 하면서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글로 남겨보자. 저희가 쓴 글들을 뉴스레터라는 형식으로 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엄마들의 산후조리원 동기모임이라는 게 이런 느낌인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얘기가 아내하고도 잘 안 되는데 심지어 아빠들 사이에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아빠들이 육아 레터 쓴다는 게 왜 신문에 날 일이냐 뉴스레터 쓴다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솔직하게 해줬어요. 엄마들이 만약에 그렇게 쓴다고 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 반응이 있었을까? 이게 사실은 포인트인데 약간 남녀차별이 어쩔 수 없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육아 레터가 인기가 없어야 우리 사회가 진짜 평등한 거 아니냐 저는 2020년에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썼는데 그때 약간 고민을 하기는 했어요. 일을 하다 보면 퇴근이 늦어질 수도 있고 출근이 빨라질 수도 있잖아요. 주말에 하루 쉬게 돼서 나왔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너 없어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고 두 달 동안 육아휴직을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수차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돌아오는 거 맞니? 내가 네 새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니? 두 달보다 시간이 더 필요한 건 아니니? 하물며 여자분이고 본인도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이 국적 불문, 나이, 성별 불문하고 아 남자가 육아휴직 쓰기는 참 어려운 환경이겠구나. 어쩔 수 없이 제 지인들은 육아휴직을 쓴다고 제가 얘기를 해도 휴직에만 집중을 하더라고요. 육아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건지 너 휴직했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좀 알바라도 할래? 그 시간 동안? 정말 이런 질문들이 전화로 왔었고 그냥 뭔가 제가 쉬는 줄 아는 거죠. 사실 저는 지금도 좀 말랐지만 2kg가 빠졌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주인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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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 그리고 한 번 더 볼까? 2kg. 그니까 그래서 이 출신에 오는 kommen 전화에 오는 휴직에 오는 휴직에 오는 휴직에 오는 휴직에 오는 휴직에 오는 휴직이 잘 잤어요. 엄마 줄까? 엄마 줄까? 딸이 기상하면 육아 출근하는 아빠 손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엄마. 엄마. 4월 초부터 휴직 들어갔으니까 그냥 넉 달 지나가네요. 거의 6시쯤부터 사실상 일과 시작하는 거고 심할 때는 11시에 마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직장 다닐 때랑은 당연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체력적으로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한창 모든 게 신기한 아이. 아빠 같이 도와줄까? 그 시간 바리바리 출근 가방을 챙겨 나오는 엄마. 지금 노트북 두 개 들어있고 이거 저거 짐이 들어있어요. 노트북 들고 다녀가지고. 엄마 수연 씨는 육아 휴직 후 얼마 전 일터로 복귀했습니다. 제가 최초의 육아 휴직을 써야겠다고 결심했을 때도 당연히 이제 제 배우자인 수연 님의 커리어랑 경력도 중요하니까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엄마 쪽에서 경력이 끊기고 전담 그러니까 육아를 전담해야 되는데 여성이 그 후에 사회로 복귀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아니면 아예 다른 또 직업을 찾거나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당연히 수연 님도 커리어 측면에서는 한창 일을 이제 많이 이제 배우고 이제 뭔가 본격적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랑 출생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가계 수입이 너무 적어지는데 그걸로 괜찮겠냐 뭐 대출금 나갈 것도 있고 그거 다 잘 갚을 수 있냐 저도 휴직하기 직전에 마통 하나 뚫어서 초반에 거 계속 안 쓰려고 하다가 안 쓸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은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요. 너무 어두운 얘기를 한가요? 멍멍이 멍멍이다 멍멍이 미역국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계란도 좋아해요 계란 이거는 새우전이에요. 어떻게 하면 서우한테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정작 저는 가끔 급할 때 라면 때우기도 하거든요. 라면으로. 아이들 밥 먹이는 일이 전쟁이죠. 손현 씨도 서우 밥 먹이는 노하우를 얻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답니다. 뭘 먹이려고 그러면 입에 넣어줘도 다시 뱉어서 자기가 확인한 다음에 먹어요. 내 어릴 적을 좀 빼닮은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또 인과응보가 되는구나 생각할 때 있죠. 아이 체중이 요새 12kg 전후가 되는데 아이 체중이 요새 12kg 전후가 되는데 12kg 되는 거를 하루에도 한 극단적으로 한 100번 넘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 피로는 계속 만성받고 있기는 해요. 집안일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바뀌긴 했어요. 왜냐하면 육아하면 아이만 돌보는 거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챙겨야 할 영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와 관련된 물품을 산다든지 뭐 이제 쓸모없어진 것들은 다시 중고로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 챙겨야 하는 것도 있고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으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 집안일 플러스 아이 돌봄 이게 한 패키지라고 생각을 해요. 드디어 육아 최근 제가 요즘 되게 바빠서 한 2주를 거의 독방 육아를 했거든요. 일단 독방 육아 자체는 여러모로 사회의 아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둘이서 아이 하나를 낳았는데 한 명만 계속 아이를 보는 상황 자체가 부조리한 건데 이게 반복되면 당연히 고통받는 사람이 분노할 수 있죠. 이건 입장 바꿔서 남자가 독방 육아를 하든 여자가 독방 육아를 하든 되게 이게 사실 힘든 거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행히는 사람들에다가 도전했어요. 제가 소식을 너무 고통을 했어요. 지금 지금 뒷받는 게 아니었어요. 으아아... 고생하셨습니다. 햄 이기땅! 관리자는 어떠신가요? 술재가 큰 애를 때린 거 아니에요? 뒤통수로 머리를 찢었어. 그래서 괜찮아? 아니, 눈이 이렇게, 눈탱이 맘탱이 돼. 오늘도 육아를 하고 퇴근한 부모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그런 제도를 쓰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1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육아기 지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들을 사용함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의 제도적인 보완과 더불어서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그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인구정책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인구정책 역사는 60년이 됐습니다. 인구 증가율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거의 폭발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자녀들은 알맞게 낳아서 훌륭한 길로 알뜰한 산림을 이룩해야겠습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불과 30여 년 전 우리나라는 산하 제한 정책을 펼 만큼 아이를 많이 낳는 나라였습니다. 1983년에 합계 출산율을 2.1명인 대체 출산 수준으로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로 출산율은 점점 가파른 속도로 낮아졌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적게 낳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저출산 정책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15년간 380조 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노력만큼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 같아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서울시를 비롯해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입니다. 첫째보다는 둘째, 둘째보다는 셋째에게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하고 있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81명. 지금 우리나라는 한 집에 한 명도 낮지 않고 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출산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